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에 취한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39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는 챕터인데요. 우리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는 그런 상황을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핵심 표현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need to라는 표현인데요. 조동사로서 동사 앞에 쓰이죠. 그리고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일러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we need to take line number two. 자, line number two 하면 2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호선 타야 돼 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요. 저 숙제해야 돼요. I need to do my homework. 그래서 do one's homework는 붙여서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숙제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우리 천천히 걸어야 돼. you need to 너 천천히 걸어야 돼. you need to walk slowl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인데요. 대중교통 탈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바로 get on 그리고 off입니다. 그래서 on은 타다의 표현이고요. off는 내리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뭘 타야 돼. 나 여기 지금 타고 있어. 혹은 여기서 내려야 돼. 라고 표현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예문을 한번 좀 보시면서 익혀 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we should wait. 우리 기다려야 돼. until others get off.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리고 타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표현이고요. 자, 차에 타령. please get on the car.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리자. let's get off here.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표현들 확장해서 다른 표현들과 연결해서 외워보는 표현 가져갈게요. 여러분은 세 번씩 읽고 저랑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have better. 라는 표현인데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라고 아주 완곡하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오게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we had better hurry. 우리 서두르는 게 좋겠어. we had better not run. 뛰지 않는 게 좋겠어. we had better go now quickly. 우리 지금 빨리 가는 게 좋겠어. we had better take the subway. 우리 지하철 타는 게 낫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인데요. 이것도 can't wait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진짜 못 기다리겠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대돼서 기다리기 힘들다. 라는 표현이라서 다시 바꿔 말하면 뭐가 너무나 기대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I can't wait to take a trip. 여행 가는 거 너무 기대돼. I can't wait to meet my friends. 내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기대돼. I can't wait to see her. 그녀를 보는 게 너무 기대돼. I can't wait to ride the subway. 여기서 take the subway 있을 수도 있고 ride the subway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는 게 너무 기대돼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이네요. need to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2호선 타야 돼. 라는 표현이죠. we need to take line number two. 자, 나 숙제해야 돼요. do one's homework. 라고 한다고 했죠. I need to do my homework. 우리 숙제해야 돼요. 나 숙제해야 돼요. 라는 표현이고요. 너 천천히 걸어야 돼. you need to walk slowl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get on이랑 get off 표현들 같이 본문에서 나온 거 외워볼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내릴 때까지 기다려. we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we should wait until others get off. 그 다음에 차에 타세요. please get on the car. 그 다음 여기서 내립시다. let's get off here.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작해 볼까요? 우리 2호선 타야 돼. 자, 2호선 타야 된다는 표현 need to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we need to take line number two. 나 숙제해야 돼요. I need to do my homework. 그래서 do one's homework. 연결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천천히 걸어가야 돼. you need to walk slowly.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넘어갈도 되나요? 네, 가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we should wait until others 내리다 get off. 그죠? 자, 차에 타려. please get on the car. 자, 차에 타는 건 아니죠. 여기서 내리자. let's get off here.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외우 완성하기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드를 각각 잘라서 우리 지하철을 탈 때 필요한 단어들 아이들과 외워보는 건데요. subway, 지하철. 그 다음에 ticket, 그 다음에 표고요. 요즘엔 표 안 쓰고 그냥 카드를 그냥 대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fair가 운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통수단을 탈 때 지불하는 비용은 fair라고 표현을 하고요. platform 승강장입니다. 그 다음 passenger 승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reen door. 요즘에는 지하철을 탈 때 screen door가 열리고 닫히고 이제 하죠. 안전 때문에. 네, 같이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과 지하철 2호선을 탈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세요. 이 maze라고 하죠. M-A-Z-E라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maze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뇌 발달에 매우 좋다고 하죠. 네, 자, 오늘은요. 39강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마지막 강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힘 잃지 마시고 다음 강에서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